광주문화재단 팀은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. 펜플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협연할 수 있는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현수로 한 270명 정도 현재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악기를 통해서 약 1시간 정도 어떤 다양한 음색을 통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오늘 전체가 다 부를 수 있는 곡 어... 스티 워너비가 부르는 곡 중에 라라라는 곡이 있죠?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음악을 통해서 이 악기 소리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저희들이 더 억이 됩니다. 아시죠? 라라라는 곡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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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도 맘바른 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 까뜩하게 감싸주는 그게 둘이 나의 친구죠 세척하여서 이득한 내 사랑도 다 참고서 이겨내줬서요 저만 한 번 말하고 고마움만 말하고 그대 내게 사라졌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의 눈물 한 걸 알지마 새해 온다고 진진대도 잊지마 그대의 쉴 곳이 되나 사랑해요 영상 영상 그대의 눈물 이 노래 사랑으로 해 함께 울려와요 우리 손 라라라라 그대의 천하계가 내 맘에 아픔에 도 잘해준 걸 보면 나서 그대의 몸속이 세월에 됐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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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들을 부르는 것 같지만 세월을 넘어가면 정치께도 잊지마 그대의 여신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 항상 그대 널 위해 불리고 해 사랑해 사랑해 함께 불러요 둘이서 나가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의 여신 곳으로 나를 맡겨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내가 그들을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의 눈을 기도해 사랑으로 해 함께 불러와요 둘이서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짓이죠 영원히 랄랄라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짓이죠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짓이죠 랄랄라 그대 품이 나의 짓이죠